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디있게 찾아보세요 그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빠 학원 갔다올테니까 조금만 봐야 돼 하원아 조금만 봐야 돼 으 으 으 으 여기있다 으 으 으 으 으 진짜 없어졌다 뭐야 뭐야 어딜 살 지은거야 뭐야 으 또 나무 있는거 아니야 으 으 꺼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길이사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상훈이 아가 안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요 아니 안 무서워 아 우와 대단하다 난 아구 무서운데 아빠도 너무 무서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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